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지역 코드 유산명 유산 부속명 필드를 3개 필드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필드를 새로 추가하고 사진이라는 필드명을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요.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이미지가 저장된다 라고 하시면 OLE 개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테이블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금액 필드에 대해서 금액 필드를 선택한 다음 17,000에서 10만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윈 두 값 사이 B, E, T, W, E, E, N 17,000이니까 0이 3개 들어가실 거고요. 17,000부터 AND 10만에 해당한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력해 주시면 돼요. 17,000부터 10만에 해당한 값이 입력되도록 다음 인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세 자리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고 더쌤, 뺄쌤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9, 9, 9 세 자리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에다가 다음은 시장 날짜 종료 날짜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을 월과 1만 표시해요. 같이 표시되도록 그럼 시장 날짜에 형식에 오셔서요. 월이 두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MM, 월 한 칸 띄고 DD, 1 종료 날짜를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요. MM, 월 DD, 1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이유성 검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신 거고요. 예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에 있는 이 레코드 3개가 있네요.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오른쪽 닫기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추가 커리를 작성하여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닫기 만들기 가셔서 추가 커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우리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를 가져오실 거는요.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가져올 테이블을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모든 필드를 추가하시면 돼요. 지역 코드, 유산명, 유산부속명, 유산정보 4개 다 가져오는 거는요. 잠깐 테이블 확인해 볼까요? 국가 문화 정보 추가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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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개 맞죠? 그 다음 국가 문화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동일해요. 그래서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레코드 추가 시 조건은 좀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추가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 커리를 작성할 거예요. 어디다 추가하실 거냐면 테이블 이름에 오셔서 국가 문화 정보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라고 추가 필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요. 레코드 추가 시에 두 테이블에 유산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넣지 않고요. 다른 것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 유산부속명 필드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은 현재 가로 열고 셀렉트 S-E-L-E-C-T 셀렉트 유산부속명 필드에서 프롬 필드를 가져올 건데 프롬 어디로부터 우리 추가할 테이블에서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요. 유산부속명 필드를 가져와요. 그거를 거기에 없는 것만 우리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not in 이라고 조건을 연산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 유산부속명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없는 것만 넣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커리를 작성하고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아 없는 거는 데이터 한 건인가 봐요. 한행을 추가합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도 저장은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추가 커리명은 정보 추가 커리로 정보 추가 커리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추가 커리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문제에서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실행 한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여행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조회 속성 조회 탭에 오시면 되고요. 조회 탭에 오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점점점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여행사 코드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여행사와 그 다음 전화번호와 담당자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쿼리 작성기를 이용하시고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점점점 다시 갈게요. 전화번호를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쿼리 작성기를 이용하고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오른쪽 닫기 예 한 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 너비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수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3개 열을 가져왔으니까 열의 개수는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다시 2 그 다음 목록 너비에 오셔서 문제에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이라고 입력하시고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네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 번 하신 다음에 우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행사에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DB 구축의 새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품 완성하는 문제에서 문화 유산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폼에서 문화 유산 정보 두 번째 있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 언본은 SQL 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SQL 문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코드 언본 우리 폼을 선택하시고 점 그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언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잠시 점 점 점 작성기를 눌러볼게요. 지옥코드 지역일 시도 지역명 지역명 유산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근데 지금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는 없으세요.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TXT 정보 필드는 TXT 유산 정보 컨트롤에 바운드 시키시오. 그럼 선택할게요. TXT 유산 정보를 선택하고 컨트롤 온본을 유산 정보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화면과 같이 설정하고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눈금선이 교차하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기본 보기는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형식 탭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가 아닌 연속 폼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 아니오 구분선도 아니오로 바꿔주십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지역 1번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시도 지역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TXT 지역명 지역 2를 선택하시고 지역명 필드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다시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탭 순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셔서 TXT 지역 1번이 첫 번째로 갈 거고요. TXT 지역 2번이 두 번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TXT 유산명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가 TXT 유산 정보 순서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다음은 폼 바닷글에 TXT 등록 자료수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 자료의 건수를 표시 예와 같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등록 자료라는 글자를 는 등록 자료라는 글자와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개수를 구합니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건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폼 보기에 가셔서 등록 자료 59건 표시가 됐는지 그 다음 바운드 잘 되어 있는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유산 검색 폼을 선택할까요? 문화유산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영역 종료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그러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종료를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가 보이네요.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시겠습니까? 예스 노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선택하거나 노를 선택했을 때 값을 기억할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제시된 내용 그림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 하겠습니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이 VB 예스 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예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을 피기간이 표시되면서 만약에 A라는 값이 변수라는 값에 기억된 값이 VB 예스 입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시간을 표시하고 시간을 메시지 상자를 또 이용해서 표시하네요. B라는 변수가 기억할 거고요.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할 거고요. 얘는 오로지 그냥 확인 버튼만 있어요. 그래서 VB OK ONLY 확인 버튼만 있습니다.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되어 있어요. 메시지 보여주고 나서요. 폼을 닫겠습니다. 클로즈 하시면 돼요. 메시지 상자를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 상자에서 아니오를 클릭하면 else 그냥 폼이 닫힌대요. 두 커맨드 클로즈 시간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네요. 시간을 확인하겠다 하면 예스 했을 때 메시지 상자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폼이 닫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폼만 닫힌다. 문제에 메시지 박스 타임 두 커맨드 작성 작성 하셨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일단은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보기 가셔서요. 종료를 클릭해 보세요. 메시지 상자 보인가요? 예 하시면 시간이 나오나요? 확인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검색 폼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검색 폼의 본문 영역 화면을 참조해서 하이폼을 추가 하여있습니다. 하이폼 클릭하시고요. 본문 영역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어떤 폼을 넣으실 거냐면 문화유산 정보라는 폼을 넣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서 직접 지정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값으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이라고 이름은 문화유산 이라고만 뒤에 정보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마침 누르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하이폼은 추가할 수 있고요. 하이폼 컨트롤과 그 다음에 레이블에 대해서 먼저 얘를 컨트롤에 대해서 형식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특수 효과를 그림자 효과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마찬가지로 레이블도 선택하시고요. 특수 효과에 가서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저장 한 번 하신 다음 폰보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지역 문화정보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지역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정보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오름차순 정렬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TXT 문화정보 코드 선택 한 번 하시면 본문의 두 번째 컨트롤이네요. TXT 문화정보 코드는 오른쪽 공백을 별표로 채워서 표시되도록 형식을 형식 탭에 형식을 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별표를 몇 개를 채울 거냐면 전체 글자 수가요. 민속자료 별표 3개 지역축제 별표 3개 문자 다음에 별표로 채울 건데 총 별 만약에 글자가 입력되지 않았다 하면 별표가 총 7개가 됩니다. 형식에다가요. 문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는 별표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적으로 별의 개수는 7개예요. 전체적으로 별의 개수는 7개인데 문자가 있으면 그만큼 문자수를 뺀 별의 개수가 7개로 표시가 됩니다. 한 번 잠시 저장 한 번 하시고요. 미리 보기 한 번 해보시면 이렇게 민속자료 지역축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 번 하시고요. 다음 지역코드를 그룹 바닷글로 설정하고 지역코드를 선택하고 자세히 를 눌러서 그 다음 그룹 바닷글을 표시하겠다 그럼 바닷글 구역 표시하시면 되겠죠. 지역코드를 그룹 바닷글로 설정하고 지역코드 바닷글 영역에 실선을 삽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선 하나를 그리실 거고요. 선 하나를 그리실 거고 그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가지고요. 라인 다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I N E 그 다음 바닷글 이라고 이름을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 형식에 가셔서 두께는 가는 선 되어 있네요. 너비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값 18.3 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선택하시고 첫 번째가 TXT 날짜네요. 날짜에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화면을 참조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하겠다. 데이터 함수 사용하셔도 되고 나오함수 사용하셔도 돼요.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다. 데이트만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딱 형식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도 쓰셔도 되고요. 는 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포맷을 함수를 입력합니다. 포맷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포맷 안에다가 나오나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요일입니다. 연도는 YY 두 자리고요. 월은 세 자리네요. 그 다음 일은 두 자리고요. 요일이 세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일이 한글이 아니라서 영문이라서 DDD 한글이면 A를 사용하는데 영문이어서 DDD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값을 문제 예시와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는 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S 꼭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붙여서 M% 연산자 의이라고 입력하시고 전체의 몇 페이지 의 한 칸 띄우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현재 페이지 입력하시고요. 다시 쪽이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쪽이라는 글자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셨고요. 페이지 바닥글과 살짝 떨어졌으니까 올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날짜 형식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검색폼 폼에서 문화유산 검색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CMD 조회를 클릭하면 여행자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네요.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문제에서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이 문제에서 여행자 여행사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정보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기본 폼이니까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요. 필터 네임 따로 없으시니까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인데요. 조건은 여행사 정보 테이블에 시도 지역 코드와 그러면 시도 조건이 시도 지역 코드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시도 지역 코드와 문화유산 검색 폼의 시도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시도 코드와 같냐? 근데 이 코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 값이기 때문에 M%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M%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처리는 작은 따옴표를 열어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는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4 처리기능 구현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처리기능 구현에서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화면을 참조하여 시도 지역 코드 지역 코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고요. 그 다음 지역명 필드는 지역 이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 하고 가로 열고 시도 지역명 을 함께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같이 커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커리를 만들기 가신 다음 커리의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은 가져올 테이블은 시도 지역이라고 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두번째 지역이라는 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 두개의 테이블 더블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지역 코드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지역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명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도 지역명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역명 필드는요.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역명이라고 필드명은 표시할 겁니다. 지역명은 약간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고요. IIF를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지역코드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지역코드에 00으로 끝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서 0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라서요. 다시 오른쪽에서 두 글자 끝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게 해서 라이트함수 입력하시고 지역코드 필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이 0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지역2라는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역2에다가 그 다음 연결해서 M% 연산자 가로 열고요. 다시 M% 연산자 연결을 할 건데 시도 지역명을 필드를 가져와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려있으니까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역코드와 지역명에 대한 작성은 되셨는데 문제에서요. 지역코드는 왼쪽에 두 문자가 시도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네. 가로가 음 지금 아 맨 끝에 가로를 안 닫았네요. I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할 건데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코드는 왼쪽에 두 글자가 시도코드와 일치하는가 먼저 left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시도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필드명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네. 일단은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코드의 두 글자가 시도코드와 같습니까? 라는 이 조건은요.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결과 화면에서 체크는 해제하시고 일단 결과를 살짝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지역코드 지역명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과 비교했더니 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제시된 화면과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코드가 쭉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럼 지역코드에 와서 다시 오름차순 한번 할게요. 오름차순 선택하고 다시 결과를 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244개 서울부터 시작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은평까지 전체 레코드는 244개 맞게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시도 지역코드라고 입력합니다. 시도 지역코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에서는 두 개 테이블을 가져와서 필드를 표시하는데 필드명 지역명은 조건 I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에 따라서 지역명만 표시할 건지 지역과 시도지역명을 표시할 건지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조건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역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가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게 시도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커리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유산 부속명이 입력된 지역명과 유산명을 조회하는 유산 부속명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져올 테이블은 문화유산 정보랑 지역코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나와있는 문화유산 정보 더블 클릭 하시고요. 두 번째 지역코드 더블 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지역명과 유산명 지역명 그 다음에 유산명 유산부속명 그 다음 유산정보 이렇게 4개 필드가 필요합니다. 4개 필드를 가지고 와서 일단 결과를 잠깐 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유산부속명이 입력된 지역명과 유산명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부속명 필드에 뭔가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보기 갈 거고요. 문제에서 is not null 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속명에 가서 조건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s not null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지역명 부터 유산정보 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부속명의 데이터가 입력된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작성한 내용은 유산부속명 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 클릭하시고 유산부속명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커리까지 작성해 보셨고 세 번째 커리에서는 지역 문화정보 테이블과 지역 코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정보 검색 커리를 작성 하는데 문화정보 코드를 매개 변수를 입력 받아서 해당된 레코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 표시할 문구 제시되어 있고요. 조회 결과는 화면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X3면에 오셔서 만들기 퀄이 디자인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을 가져올 건데요. 지역문화정보와 그 다음에 지역코드를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가져올 필드는 지역명과 문화정보 코드와 문화정보네요. 지역명 문화정보 코드와 문화정보 세 개의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주실 건데 문화정보 코드를 매개 변수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매개 변수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민속자료 신표 그 다음에 지역축제 신표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신표 그 다음에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시오 마침표가 있냐 없냐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없게 마침표는 빼주시고요.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미리 보기 잠깐 할 건데 문제에서는 민속자료라고 조회했을 때 민속자료 라고 입력했을 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해당된 자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눌렀더니 전체레코드가 17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17개 그 다음 순서를 잠깐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게 작성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지역정보 검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 검색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코드를 매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요. 그 다음 해당 지역의 문화정보 코드 문화정보를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의 이름은 지역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은 지역문화정보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올 필드는 지역코드와 그 다음에 문화정보 코드와 문화정보를 가져올 건데 문제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지역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코드를 입력하세요. 지역코드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입력하세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나서 조회된 데이터를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정보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테이블 만들기 지역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는 코리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는데 저장의 이름은 지역별 문화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문화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행을 해서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 한번 누르시면 기존에 지역정보 코리 실행 전에 삭제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처음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하면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거고요. 지역코드에다가 0103 이라고 되어 있네요. 0103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일단은 커리를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라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0103 에 해당한 지역코드에 전체 레코드 6개 해당된 데이터가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잘 작성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닫기 저장 한번 하시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